짱구야 짱구야 아유 그렇게 기댈 만큼 좋나 아유 시원하지 응? 나는 가발 만들어야 되는데 너네들 동영상 찍느냐가 정신없다 지금 응? 아이고 아이고 환장해요 저렇게 좋을까 아이고 좁네 물 다라이 큰 거 갖다 줄게 내가 너는 나와봐 이제 뚱땡이가 들어가서 목욕하게 미치같다 독불장구야 너 혼자 하려고 바깥에서 하라 아이고 여기부터 지난론 정신이 네 네 감사합니다.